안녕하세요. 포로보노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여기 폴보스라고 회사 지냈을 케이크코드 근처에 있는 곳을 왔고요. 작년에 여기 와서 블랙시베스를 엄청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해도 여기 다시 왔는데 한번 어떨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지하에 좀 들어가면 바로 여기 자, 여기다가 어, 뭐 없지? 막 왔네. 어이구. 어이구. 그 하이파이들이 물이 미친 거 아니냐? 어이구. 하이 여보. 하이 켈린 캠블린. 하이구 피싱. 영어 이름이 탈 일이야? 우리 이제 손녀. 손녀? 어. 하이 부니시 피싱 갑니다.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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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lit. 하이구. 하이구. 우리 kil、 tier 를 좀 해줘야 pot. п registrations 하이구. 호 chu ją 2대 에phone 호 hertz 낙지 시작 무겁나? 물살인지 무거운건지 오 나 이거 무거워 나도 무거워 무거워 오 예스 오 이거 흘러줘 오 이거는 야 야 전복 오 전복 와 전복 야 전복 참동급이다 참반급 오 너무 크다 야 진짜 크다 야 참동급 도민이다 와 한 마리 갑니다 오 그거는 야 씨 대박 그거는 키쁘지 키포 키포 와 야 이거 인삼 식구가 야 자 블랙 씨베스 키포입니다 카메라 꺼져있네 올라와요 올라와요 오케이 오 씨베스 씨베스 거기 씨베스 자 방색 여기 히트 광사리 히트 야 전쟁해 나기들아 더 낮춰 눕혀 앞을 눕혀 어 그리고 가면 자 올라옵니다 스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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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면 나도 온 나도 온 갔나 오진다 아 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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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 뷔시! 뷔시! 캘린 캠블링! 헬로! 여기 나야비! 여기 나야비! 오우! 추구 다가는데! 어디에 걸어가지고? 이제 맛이 좋은거 좋은데 맛이 없더라구 이거 별로야? 내가 먹어봤다 여기 별로 맛이 없어 누구 줄이 걸렸는데? 이거 걸렸잖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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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이거 한번 감어 라미라도 먹어도 다 한번 네 라미 맛있어 도미 어 도미 도미 한 마리 와 좋다 아 오 CBS 오 이거 키픈데? 이거 키픈데? 자 이거 키프입니다 오 이거 이거 한번 뜯어봐라 CBS 키프입니다 아 이거 아이씨 어 나도 이제 아이 좋아 아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20마리 잡아놨어 스커비 올려봤는지 코에 걸려왔다 코에 아 저는 병에 한 마리 걸릴려고 하네 두 마리야 두 마리 두 마리 쌍들이구나 두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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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거리 우와 쌍거리 오 이거는 키퍼 되지 않을까? 제보자 얘는 키퍼다 오 크다 저거 야 오 이게 키퍼는 강호한테 거나 키퍼 세 마리 그래야 된거야 대체 키퍼 세 마리 키퍼가 좋고 오 오 오 그거 키퍼 같은데 이것도 아 아 으 우어얽 으 아 피셔가 오긴 한데 오긴 한데 오긴 한데 가가요? 뭔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 나 왔습니다! 오늘은요 스컵을 배치고 와야지 아기 Earn 네. 미끼도 떨어지면 이لك 천천히 illusion 며칠 9시 10시네 11시 반에 들어가야 되니까 1시간 반 밖에 안 남았어 원래 항상 그늘 있는 데였는데 사이즈 좋은데? 사이즈 좋았나요? 오이 치고 들어갑니다 오이 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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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번엔 CBS 임돗 이 정도 치고 들어가서 오! CBS!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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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듯! 자! 16! 16! 15! 20! 20! 21! 21! 21! 21! 22! 21! 20! 23! 24! 10분 후 점심전까지 OF issements 몹랑 밤이 그랬어 컵 선정하면 돼 아이는 좋아 여기가 돼 아깐만 하고 여기는 뱃살이 많이 잡아라 네 고! 고! 1등이 없다 고! 강삼! 고! 고! 띠쇼! 굿사잇 야 그거는 야 수많도 미쳤겠다 오 이게 흘뻤어 키퍼인가? 누가 키퍼를 먹었어 키퍼인가? 누가 키퍼를 먹었나? 깨기 자, 여기 이제 새거리, 새거리 있습니다. 집에 가서 또 한 번 더 또 비해를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무리 세 개이네. 네, 나갑니다. 블랙 시이베스. 정말? 시이베스 시위죠? 마태민 도시 아우, 얼음이 좋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브라보! Leave, thank you. 아, 근데, 그니. 이곳에 비벼 따뜻한거에 이쁘다 가게로 크! 해! 해 막 미쳤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온산이형 먹어야 하는데 상상에 여러분을 먹는거같아. 상상에 이제 다시는 안 따라오겠지? 나의 술마 자 이제 들어갑니다 다쳤습니다 가자 여기 카운이요? 콜라, 콜라 가득 채워갑니다, 오늘은. 가고, 비틀비틀하네. 비틀비틀해.